hid for some food 랩 랩 모인다 배고팠나 봐 또 집어넣어서 그니까 쉬워 충분히 정신ff 저 다 모르겠다 저 다 모르겠다 안녕 저 왜 안 찍어? 영상 아 미안해 더 먹어가네 배부르겠다 아무래도 하나 더 까주긴 너무 배부르겠지 저기까지만 먹을 거겠지 모르겠어 더 주면 더 먹을 거 같기도 너무 많이 먹었다가 갑자기 모르고 시체할까봐 다 먹었다 국물 좀 하셔야 아이고 가까이 오네 어? 이따 아마 가까이 오네 요거부터 나를 자꾸 쓰레기 드시려고 하지 추도 좀 줄까? 아기 아기가 우리가 밥 주는 거 이거 아니까 아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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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빈 내가 들고 있던 마지막 하나도 야 밥은 있어 이거 밥이라고 쓸까? 빈 밥그릇을 보고 있어 그냥 문 열면 도망가겠지? 응 근데 다시 오겠지 뭐 도망갔다 이거 집안다 왜 문 열면 잠갔어 왜 배가 많이 고팠나 봐 안쓰러워 세 개 다 다른 맛 가졌다? 나의 섬세한 배려 온다 눈치를 본다 눈치 봐? 응 밥 여기다 챙겨야겠다 이거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술을 좀 더 사야겠다 와 지금 내가 있는 걸 알아서 커튼 나 안 보이게 살짝 닫아줘 못 찍어도 되니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ателей 무센로 으 으 IS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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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야옹. 야옹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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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ntexto. 차비야 왔어? 지랭 있어 그러니까 왔어 왔어? 뭐하고 있었어? 나들이 했어? 덥지? 덥겠다 오늘 그치? 날 좋아가지고 날씨 엄청 좋다 차비야 응 밥 먹을 거야 응 여기 뭐가 막 묻었어? 차비가 부비잡혔어? 응 밥 줄까? 차비 밥 밥 줄까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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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밥 밥 사비아 엄마가 너무 꼬지리래 꼬지리야? 꼬지라 그랬어요? 꼬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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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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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리가 이거밖에 없어 얘는 지금 어이구 자고 있어 어이구 엄마 엄마 차비 좀 봐봐 차비 귀엽지 귀엽지 착하지 차비 발바닥 핑크색인 것도 봐봐 엄마가 차비 공부도 시키래 이거 동영상 찍어버렸다 찍은 김에 귀여워 찍은 김에 귀여워 귀여워 수고하 수고하 여섯 우유를 년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